밥은 안 나가는 대신에 저기 빵이 몇 분 안에 올려놔? 빵 갖고 온 사람이지? 네, 안녕. 어, 지영 왔어? 제가 빵이랑... 빵 왔습니다. 어우, 잘생겼다. 아, 연예인이었구나. 나 지금 되게 잘생겼다고 그러고 있었군. 연예인이었네요. 이거 좀 갈아, 빨리, 빨리. 갈아, 빨리, 빨리. 가세요, 가시면 돼요. 저... 아, 진짜요? 많이 바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주여 봐봐.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테이블이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테이블. 오케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테이블. 그러면 위에 옷을 벗고... 빨리 주로 와, 빨리. 형, 진짜 놀다 왔어요. 어? 놀다 왔어. 놀러 가야 돼? 아, 놀고 싶어? 형이랑 같이 놀자. 자, 주여가 빨리 주로 와, 주로 와. 30포만 있다가 가야 돼. 그래, 그래, 그래. 좋아. 스쿠비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딨어? 어디서? 저기, 설거지를 좀 해봐봐. 형님, 형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일단 옆에서 딱 저를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연석이 형! 네? 어,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 이게 녹아서 잘 안 퍼지는데 됐다 감사합니다 다 됐어요? 근데 이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이게 감사합니다 카페 가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근데 또 여기가 괜찮은 거예요? 빵만 갖다 주고 가라고 호준히 말은 믿었죠? 그럼요 어떻게 계속 아닙니다 나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미안 아 네 허리 아프죠? 주혁씨 네 아니에요 잠깐 오자마자 일을 아이씨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다 여기요 여기 여기 음식물 쓰레기 여기 아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놔둘 데가 없습니다 아 이거는 내가 호참이 좀 아니까 잠깐만 기다려 네 무슨게 아니에요 지극히 쏘리 아닙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유리를 줄 테니까 유리를 책임져요 유리장 갖다 줘 아 서로 나눠서 아 여기도 살고자 하는 곳이 네 아 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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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니까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설거지하시고 아 미치지 어이 신찬 네? 가 저요? 약속 있다며 약속 있다며 오늘 너무 짐 빼면 네 내가 많이 해봐서 하는데 첫날 김밥은 그 다음에 안와 빠이빠이 아 그러네 그럼 진짜 가요? 가 가요 빨리 아 알겠습니다 자자자자자 오드바이 타고 왔어요? 아 아니요 아니요 오이씨 나 고등학교 때 이런 잔바 입었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어이 고생했네 빵 사왔다 그냥 빵 사왔다 그냥 이 가게가 꼭 그래 다른 거를 불러놓고 이기도 시키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어 고마워요 진짜 역시 진짜 고마워요 열심히 예의도 바르다 저희 고점 선생님 선생님한테 갑니다 아 웃어 고생 많아 지금 감사해요 재밌게 놀아 네 갈게요 수고하세요 맛있게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수영아 고마워 네 갈게요 네 감사해요 갈게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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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거